마지막 연불. 양 선생님은 부친께서 도박을 좋아하는 바람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안 살림이 공경에 차했을 때 농사를 짓는 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달고지를 끌어 벽돌을 나르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.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서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고 각자 열심히 경작을 하게 하였다. 양 선생님에게는 9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일생동안 의식주를 위해 바쁘게 살다 보니 불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다. 양 선생님이 92살이 되던 해 큰 병에 걸려 비록 중태에 빠졌으나 의식은 분명하였다. 불자인 손녀가 법사님을 모셔다 법문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법사님은 양 선생님을 위해 방편으로 귀의를 해드리고 아울러 육도 윤회와 사바세계의 온갖 괴로움. 아미타불께서 중생을 구제해 주시겠다는 원력과 서방극낙세계의 수승함. 그리고 어떻게 연불하면 서방극낙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법문해 주셨다. 법사님의 인종 법문을 듣고 난 양 선생님은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아미타불을 부르셨다. 그를 보살피던 가족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지만 본인만은 여전히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연불하였으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연불하였다. 그러던 양 선생님이 갑자기 합장을 하며 절을 하는 것이었다. 이때 며느리가 이상함을 발견하고는 앞으로 다가가 살피였다. 양 선생님은 며느리에게 아마타불께서 두 번을 오셨다면서 내가 승낙했다. 부처님께 부처님을 따라 왕생하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. 고 말씀하셨다. 그리고는 자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. 진짜 아미타불이 계시는구나. 왜 너희들은 일찍이 말해주지 않았니? 얼마 후 양 선생님은 연불하는 가운데 왕생하셨다. 생명에는 생이 있고 멸이 있다.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명 외에도 해명이 있는데 이 해명은 영원히 생멸이 없다. 한숨이라도 남아있으면 한 번 연불을 해야 하며 행주자와의 아미타불을 떠나지 않고 인종시에 한 번 아미타불이 입 밖으로 나가면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업행업도 마지막 연불을 따라서 이고등락하게 되며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친견하게 된다. 대만 인간복고 마지막 연불을 등고 법문 소감 정말로 아미타불이 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. 행주자와의 아미타불을 늘 함께하여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